굿모닝 뉴스용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셨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만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붓는 것이 왕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지즘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붓고 왕을 세워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사무엘에게 말하실 때는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리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프린스 왕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왕은 아니에요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죠 국가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나중에는 허락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놈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도는 허락하셨지만 그 정신은 왕이 아니라 리더다 즉 하나님 밑에 왕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사울이 비록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졌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왕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사울도 결국 그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여도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해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부장님 팀장님 혹은 교육자 아니면 교사 아니면 목자 우리가 왕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왕은 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들이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나의 왕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도는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왕대심이라고 하는 이 정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대신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뜻 앞에서 나는 스스로 죽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지도자나 우리 삶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주권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